안녕하세요.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.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. 2017년 10월 학평 가형 17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. 자, 이 문제를 보니깐요. 그림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예상은 돼요. 를 봤더니 삼각형 OHQ. OHQ의 넓이를 ST라고 부른대요. 그때 극한값을 구하라고 돼 있죠. 그럼 이 문제의 첫 번째는 뭘까요? 극한값을 구하기 위한 넓이를 T로 표현하는 게 첫 번째가 될 거라고. 그럼 이 문제를 도전하다가 지금 해설 강의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에서 막혔을 거냐면 도저히 이 T로는 얘를 표현을 못할 것 같은 거야. 그래가지고 아마 해설 강의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. 자, 얘는요. 문자를 하나 더 만든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그냥 T는 무시하고 진행한 다음에 마지막에 싹 다 T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네요. 자, 그래서 어떻게 갈 거냐. 자, 이 Q랑 H의 X 성분을 K라고 잡을게요. K. 자, X 성분이 K입니다. 그 위에 누가 있어요? P가 있죠. 자, 그럼 P라는 지점은 두 개 위에 있어. 어디 위에 있냐면 Y는 LNX 위에도 있고요. 또 X 플러스 Y는 T 위에도 있습니다. 얘를 가지고 식 하나 만드신 다음에 넓이 구해서 다시 싹 다 T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. 자, 첫 번째 단계입니다. 자, P의 좌표를 X 좌표를 K라고 잡았죠. 그러면 P라는 녀석은요. K 콤마 뭐가 되겠어? LNK가 될 수 있을 거라고. 왜? Y는 LNX 위에 있으니까요. 자, 근데 이 P라는 녀석은요. 다르게도 나타낼 수 있어요.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? 아니, X 플러스 Y는 T 위에 있잖아. 그러니까 X에 K를 대입해서 Y값을 구해놨더니 마이너스 K 플러스 T라고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얘네 두 개가 완전히 어때야 돼요? 지금 똑같아야 되겠죠? 맞아요? 그럼 얘네 두 개가 똑같아야 되니까 두 개를 갖다라 놓읍시다. LNK는 마이너스 K 플러스 T가 되겠네요. 우린 T가 필요한 거니까 T는 LNK 플러스 K 형태로 바꿀 수 있겠죠. 얘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하셔도 될 것 같지만요. 살짝 쿵만 바꿔버리면 LN으로 싹 다 묶어버릴 수 있겠죠. 이 K라는 녀석 뭐라고 바꿀 수 있어? LN, E의 K승. 따라서 얘는 K 곱하기 E의 K승이 T다라고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. 얘를 처음에 잡고 진행하셔야 나중에 현혹성이 안 옵니다. 자, 그럼 여기까지 갔어요. 그럼 이제 T는 싹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이 삼각형 넓이 구하기 위한 밑병과 높이만 체크를 하자고요. 자, 그럼 얘 뭐가 되겠어? K가 되겠죠? X는 K니까. 그리고 X가 K일 때 Y좌표 구하시면 되잖아요. 그럼 얘 뭐가 돼요? E의 K승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. 따라서 넓이는 넓이 S라고만 쓸게요. 그냥 넓이 S는 2분의 1K 곱하기 E의 K승이다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. 어? 어? 뭔가 모양 비슷해요? 안 비슷해요? 비슷하죠. 왜? K 곱하기 E의 K승이 있고요. 여기에 누구 있어? K 곱하기 E의 K승이 있잖아. 그럼 얘를 토대로 뭔가를 만들어버리자고 K 곱하기 E의 K승이 되기 위해서 로그의 정의를 때리니까 K 곱하기 E의 K승은 E의 T승이라고 만들어줄 수 있겠네요. 뭐라고? 얘가 뭐라고? E의 T승이라고요. 따라서 이제 넓이가 K가 없어진 T로만 다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. 넓이 S, T라는 녀석은 2분의 1, 2의 T승이라고 만들 수 있겠네요. 됐어요? 자,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뭐만 계산하시면 돼요? 극한값 계산하시면 되겠죠? 두 번째 단계로 가서요. 극한값 계산합시다. 자,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우극한 T분의 2의 S, T 마이너스 1이래요. 근데 2의 S, T잖아. 여기에 두 배 때리라는 거니까요. 2의 T승 마이너스 1의 형태가 될 거고요. 얘는 너무 기본적인 형태죠. 얼마 나와요? 1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. 그러니까 이 문제가 까다롭고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요. 딴 거 다 없어. 극한값 계산도 너무 쉽게 나왔고. 문제는 얘예요. 넓이를 T로 표현해야 되는데 T는 어따가 쓸 수가 없는 거야, 우리가 지금. T 무시하시고 진행하시는 겁니다. 다만 기준은 점피가 됐어야 되겠죠. 점피일 때 X자표 K라고 잡으셔서 LNX 위에 있을 때랑 X 플러스 Y는 T 위에 있을 때 결국 같은 피니까 두 개는 서로 같을 거다. 걔를 통해서 이런 관계식을 만들었어야만 최종적인 ST에 관한 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맨날 풀었던 거 그냥 K자꾸 끝이 아니라 이번에는 K자꾸 풀다가 마지막에 표현을 T로 다시 고쳤어야 돼서 조금 색다르다. 맨날 풀었던 형태라.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. 첫 번째 단계 위주로 공부해 주시고요. 정답은 얼마? 1이 되는 거 파악할 수 있겠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